오늘 어떤 간증 4333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어떤 간증 4333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요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에 오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서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요다 나사리 예수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지요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지요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부당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 쏘여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나사리게 수면 깨끗게 해결될 때 주님이 임하여서 각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미로 며하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평은 지금 이 시간에 따라갈지다 나사리에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평이 따라갈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피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리 예수미로 며하니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혈압암이 치유될지다, 혈압암이 치유될지다 뇌종양이 치유될지다, 뇌종양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미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osen 관절염이 치듯이 те 성관절염이 치듯이 목디스크가 치듯이 statute 또한 통풍이 치듯이, 통풍이 치듯이, 당뇨가 치듯이, 당뇨가 치듯이, 고혈압에 치듯이, 고혈압이 치듯이, 고지혈증이 치듯이, 저혈압이 치듯이, 저혈압이 치듯이, 강경화증이 치듯이, 강경화증이 치듯이 니다 또한, 암구건조증이 치듯이, 구강건조염이 치듯이 구강건조염이 치듯이다 구강암이 치듯이다 구강암이 치듯이다 피부암이 치듯이다 피부암이 치듯이다 또한 손목증후군이 치듯이다 손목증후군이 치듯이다 족적근방염이 치듯이다 죽적근방염이 치듯이다 각종 여러가지 질병질병마다 하나님은 피묻은 소환사여 깨끗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에서 깨끗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임하셔서 각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피부암이 치듯이다 피부암이 치듯이다 조상저죽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저죽귀신이 따라갈지다 또한 군대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귀신이 따라갈지다 스트레스성 질병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장애가 치유될지다 수면장애가 치유될지다 주님 피묻은 소환사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스로 주님이 십자가 보협필을 폭포슴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아픈 부위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묻은 소환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3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중부기도와 축도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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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